모든 인사면에서 파격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행보면에서도 파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휴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연차 휴가를 오늘 냈답니다.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시죠. 아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였다고 휴가를 써 하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어제는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즉 경남 양산의 사저로 내려가서 선형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내려간 거고 오늘 공식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고 그러면 내일은 왜 저기 머무르느냐 내일은 뭐하는데 했더니 내일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그날입니다. 바로 서거 8쪽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기는 경남 봉화마을로 가야겠죠. 가서 참석을 하는데 진 의원님, 이 부분도 파격입니까? 이 대통령, 우리가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 오바마 전 대통령들은 휴가를 즐기잖아요. 공개적으로 행보도 하고요. 혹시 그런 명언이 흡사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국민 감정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지만 저는 이해하는 게 일단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인수위 기간이 두 자리 있기 때문에 휴식도 취하고 또는 다른 구상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해서 실전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쯤은 쉬든지 하루가 아니라 사실 한 며칠은 쉬면서 또 구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미사일 쏘고 어쨌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휴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는 휴일이었고 오늘은 일하는 날입니다. 오킨대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양산으로 간 겁니다. 양산 집입니다. 정말 집에 오랜만에 간 거기 때문에 저거는 잘 생각하셨다, 다만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쉬는 게 싫은가 봅니다. 어제도 또 하나 쐈습니다, 양산 갈 때.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할까 봐 올라오시지는 않고 계속 저기 계시는데 저는 갈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에 사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제는 양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이웃들도 있고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내려간 거고 오늘 하루 동안 저기서 지낸다는데 마룬가요, 풍산계도 봐야 되고 밥도 오랜만에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휴가는 많이 갈수록 좋다. 다만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도 20일이면 20일 휴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밑에 직원이 휴가를 쓰고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모습도 참 보기 좋고 또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식에 참여하는데 저거는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다음 내년부터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의 휴가가 연간 21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루를 오늘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여름 휴가철이 아닌 평상시에 연차 휴가를 쓴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취임 이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여름 휴가만 썼다. 김 의원님,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연차 휴가 오늘 하루 쓰는 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보세요? 아직은 시기상저라고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도의 추억이니 이렇게 해서 휴가를 보냈던 것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8월에 여름 휴가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1월쯤에 신년 구상을 위한 휴가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정기적인, 정례적인 휴가 외에 월차라고 하는 것, 연차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실제 시작을 하신 건데요. 물론 대통령이 하루 업무를 그냥 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도 쉬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후보 시절부터 매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휴가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차, 월차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휴가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식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NSC가 열렸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쏟다선 치더라도 안보실장이 그것을 주재하고 또 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큰 문제 없이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취임 13일째입니다. 어제는 취임 12일이었고 취임 12일 만에 경남 양산 사저로 갔는데 오늘은 취임 13일째고요. 그런데 어제 갔는데 주민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부장님,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외쳤더니 진짜로 나왔다면서요, 대통령님. 네, 나와주세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나와주세요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밖에 나와서 기념 촬영도 해주고. 그 셀카 찍는 건 또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네, 그렇죠. 저렇게 보세요. 저렇게 해서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사인도 해주고. 하여튼 저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의 일종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 탈권이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속에서 국민들의 일종의 정서를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휴가 연차 휴가 21일 중에 이걸 쓴 거는 저는 이런 휴가는 가끔 쓰는 게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업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하고 경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평소에 제대로만 한다면 중간에 가끔 오히려 재충전이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치아가 그때 한 10개가량이 과로로 인해서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잇몸이 뜬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과거 정부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적당히 치고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임플란트 10개 넘게 했다는 것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 변호사님, 앞서는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경호 실장이 직접 대통령과 주민들의 사진도 찍어주는 모습, 물론 좋아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이거 가벼운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후보 시절에도 저도 촛불집회 나가셨을 때 몇 번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셀카를 찍자고 요구해 왔었을 때 거절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찍어줄 때도 있었고 주변에서 계시는 분들 편하게 찍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핸드폰 넘겨서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게 지금까지 하셨던 거고. 특별히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보는 모습은 절대 아닌 거고요. 평소에도 저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지금 경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문턱을 낮아진, 대통령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지만 경호 담당하는 분들하고 깊은 대화는 못 해봤습니다만 이야기를 해보면 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경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호인데 그 부분만큼은 철도 철미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의원님, 경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저런 모습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모습이 정상인데 저걸 생소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나이나 또는 중요한 건 부인입니다. 김정수 기사인데 이 스타일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던 대통령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연세가 좀 드셨고 또 그분들 스타일은 조금 우리가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첫 출근하는 날 굉장히 함부로 입기 힘든 색깔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어쨌든 몸 밑을 뛰어와서 남편 바지 만지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평범한 집에서 보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가서 남편은 가방 들고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와서 남편 밀치고 먼 게 이거 다 주세요. 이런 모습들은요. 그건 연출한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다만 문제는 지금 경호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광화문 사무실도 있고 다 좋은데 이렇게 경호에 허술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동안은 저 정도 모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지만 대통령의 주된 의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이제 세칸은 조금 참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론들에 지금 양산 내려갔는데 대통령이요. 여러 가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만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 마루라고 있습니다. 이 마루를 쓰다듬는 사진도 지금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양산 휴가 그리고 내일 경남 봉화마을로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때인데 휴가 마치고 상경할 때 자신이 쓰던 물품을 챙기는 동시에 사절을 지키던 풍산계 마루도 데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데 지난 4월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그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완벽한 날이란 대체 어떤 날입니까? 그랬더니 당시 문재인 후보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양산 집에서의 어느 하루.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컵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듣기만 해도 완벽한 하루 같습니다. 마루에 대한 어떤 저 사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기사 통회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넘는데요. 반려견 인구한테는 정말 좀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거 기간에도 애완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이 회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 방석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양산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애완동물들과 잘 지내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도 원래 키우던 마루가 퍼스트 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한 명 분양해서 청와대 키우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고양이도 키우고 계시거든요. 찡찡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지금 먼저 청와대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만이 넘는 애완견과 애완동물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동물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아하 네. 아하 네. 아하 네. 이렇게